저수지의 개들 스스로 인정한 비디오관 쿠엔틴 터란티노는 겨우 28세 때 이 혁신적인 영화의 대본을 썼다. 영화의 제목은 그가 일했던 비디오 대여점의 한 단골이 굿바이 질드넌을 저수지의 개 영화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 그 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터란티노는 감독이 되면 첫 영화의 제목에 쓰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수많은 멋진 대사와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가득 차있는 저수지의 개들은 다이아몬드 터리가 실패한 후에 피비린내 나는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플래시백을 통해 니오캐럿이 그 범죄자들을 모으는 것을 본다. 그들은 공범을 밀고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서로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별명을 하나씩 부여받는다. 미스터 브라운, 타란티노, 변덕스러운 미스터 핑크, 스티미 부세미, 젊은 미스터 오렌지, 팀 로스, 세상의 정남이가 떨어진 미스터 파이트, 허비 케이텔, 그리고 폭력적인 미스터 브라운드, 소름끼치지만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준 마이클 메디슨이 그들이다. 그리고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창구 안에서 피투성의 클라이맥스를 막기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영화를 90년대의 클래식으로 만든 것은 그 교묘한 풀론만은 아니다. 타란티노의 두 번째 영화 펄프 픽션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탁월한 캐스팅, 탁월한 캐스팅과 영화 역사의 일부가 된 잊을 수 없는 장면들과 이제 타란티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판문화의 인형들이 가득하다. 도둑질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숍에 모여 팁을 주는 에티켓부터 마드나의 라이커 버진의 진짜 의미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토론하는 장면이든 스틸러즈 필의 클래식, 스트럭 인 더 미들 위드 유우를 틀어놓고 메디슨이 벌이는 충격적인 귀 장면이든 타란티노는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각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대사와 행동을 교묘하게 선택했다. 90년대에 등장한 재능있는 영화인 가운데 가장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의 걸출한 데뷔작이다. 이유 없는 반항 호주에서는 이유 없는 반항이 인종주의를 주장하는 영화인지 반대하는 영화인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우리는 제프리 라이트의 인상적인 데뷔 영화가 지닌 특징들을 보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멜번 교회 푸트 스크레이 스킨헤드족의 하위문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 없는 반항은 핸도가 이끄는 갱단이 베트남 이민들을 공격하는 데서부터 겁먹은 짐승들처럼 법과 분노한 시민들에게 차례로 공격을 당하면서 서서히 붕괴하는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영화의 중심에선 게이브가 고집불통의 핸도와 보다 감성적인 네이비 사이에서 흔들리는 삼각관계가 난폭하면서도 멜로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스탠니 큐브릭과 마틴 스콜세즈의 역량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브루즈와 가정에 침입하는 부분은 시계태업 오렌지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유 없는 반항은 호주의 다중문화적 복합석에 대한 세련된 논평을 제시하려는 듯 허세는 부리지 않는다. 이 스킨헤드들은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갱스터나 비행 청소년들일 뿐이며 사회 주변부의 삶에 대한 화려한 은유다. 라이트와 크로우는 이러한 사건에 리처드 3세 같은 섹스피어적인 장엄함을 실으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다.